1번, 음성 녹음은 2번, 가입차 서비스.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. 백희진, 나야, 희도. 네가 사라져서 슬프지만 원망하진 않아. 네가 이유 없이 나를 응원했듯이 내가 너를 응원할 차례가 된 거야. 네가 어디에 있든 네가 있는 곳에 내 응원이 닿게 할게. 내가 가서 다 할게. 그때 보자. 다시 들으시려면 1번.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. 백희진, 나야, 희도. 네가 사라져서 슬프지만 원망하진 않아. 네가 이유 없이 나를 응원했듯이 내가 너를 응원할 차례가 된 거야. 네가 어디에 있든 네가 있는 곳에 내 응원이 닿게 할게. 내가 가서 다 할게. 그때 보자. 다시 들으시려면 1번. 근데 봤어. 네가 보여줘서. 그래서 오늘은 웃었어. 풀하우스 14억 원은 나왔어? 나왔어. 15억 원은 나왔어? 15억 원은 나오기 전에 나타날게. 기다려, 희도야. 다시 들으시려면 1번.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. 보고 싶었어. 근데 봤어. 네가 보여줘서. 그래서 오늘은 웃었어. 풀하우스 14권은 나왔어? 15권 나오기 전에 나타날게. 기다려, 희도야. 고맙습니다.